아 미쳤다 미쳤어 06만 왜그랬을까 6까지 내가 갔는데 아아 나 아차상 줘라 나 아차상 줘라 나 6은 맞췄다 아차상 아 진짜 응 조너서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이 좋으시군요 아 아니 뭐야 뭘 뭘 갑자기 당첨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게 아닌데 뭐야 뭐야 만유로 아까 만유로 저 공인형은 뭘까 도대체 이거 밧데리가 없어서 시야가 좁아진건가 얘 이게 이거 아니잖아 어 왜 바껴 이 자식아 포런라이트 그냥 이걸로 해 맘 편하게 어 멋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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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라아 옵 어 뭐있다 육팔 육팔이 있습니다 육팔 이 사인은 뭘 의미하는 걸까 소형돌이 모양의 사인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지금 문에 나타난다 일루전이 남긴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음 사용자이름 어..여기 또 뭐있다 어드민의 어드민 68 어드민 68 옵션 잠깐만 옵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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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시지 이거 뭐야? 언제 온거야? 잠깐만 일단 옵션 어디있어 설정 아닌가? 이 옵션이 아닌가? 설정이 아닌가? 그럼 설정이라고 했겠지 옵션이라고 안하고 음소거 하라구요? 음소거를 해야돼? 아 이거 메시지 혹시 그거 아니야? 아까 우리 하나 안 열렸던 방? 아 위에 음소거 마크 아 그렇구나 음소거 마크 음소거 마크 그게 음소거 마크였구나 설정에서 그러면 벨소리를 사운드를 영 영 뭐야 이거 아닌데? 사운드 아니요 사운드 아니요 게임의 설정 소리를 줄이라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런가? 어? 옵션에서 소리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앉 우아 아이 사운드 사운드도 줄여야되나? 뭘 줄여야돼? 다 0이야? 사운드도 냅둬요? 아 나 일단 가만 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되겠..어 뭔 소리 들리나 잘 들어봐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 점점! 여태진? 여보세요? 현실수 없는 순서류는? 여보세요? 나 다시 한 번 더 다만, 멋진 이거 깡아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들린 소리 없죠. 어? 오잉? 호..오잉? 뭐..뭐지? 이거 뭐야? 아, 철컹 소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배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창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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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일일이 다 켜야 돼? 거의 다 괜찮습니다. 아, 이걸로 켜면 되잖아. 이 창을 열고, 이걸 안 켜지나? 그래서 이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이 창을 여덟이 한다고? 눈이 OP проблем을 해야 하는ure 너무 Savage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고 gives her 그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그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우리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이 창을 열고, 어휴 왜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커 잠깐만 갑자기 소리가 되게 커 아 초를 언제까지 켜야 돼 아 이거 또 있어 됐다 다 켰다 아 다 켰습니다 다 켰습니다 같은 단어야 M A N 뉴 뉴 이렇게 하면 뉴 이렇게 하면 맨 이렇게 하면 뉴 재밌다 재밌다 같이 하니까 재밌다 그죠 혼자 있으면 절대 못해 이거 또 다른 단서 없나 봅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남자를 죽였어 그런데 돌아왔어 밤마다 찾아와 바닥이 삐걱거리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이상한 그림자가 보여 속삭인까지 죽어야 했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연대 유언이야 이치라구 그냥 뉴가?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풍냥 이그니토 이그니토 뭐지? 뭐지? 이그니토 이게 다인가? 뉴 한번 해볼까요? 뉴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엠에이 엔 엠에이 엔 엠에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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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를 이거 뭐가 있어서 보여주는 거겠지 잔 이그니토 엔 엔 엔 엔 엔 왠지 렌지 렌지 이거 한글이야 렌지 열어볼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열어볼 순 없어 열개들이 이그니터 렌즈 렌즈 조금 사증이 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뉴인데 뉴 맨인가? 그럼? 어? 뉴 맨 뉴 맨 뉴 맨 뉴 아니고 천생별이 어서 오세요 뭐지 이그니터 이그니터 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허 뉴 이거 쓸 수가 없잖아 이건 칠 수가 없잖아 왠죠 amis 어? 잠깐만 여기도 뭐가.. 아.. 아닌가? 힌트요? 힌트 아세요? 힌트 어떻게 알아? 미나미님? 어디서 보고 왔어? 보고 왔으면 말해 어? 보고 왔으면 말하자 우리 이거 빨리빨리 하자 힌트만 일단 줘봐요 어 성냥값에 힌트 있는게 맞아? 대놓고 말하진 말고 힌트만 줍시다 성냥값을 확대해서 알트마우스? 아..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아 이건 잘 알려주셨어요 어.. 이건 진짜 잘 알려주셨어 이걸 어떻게 알아? 알트를 누르고 열어야 된다는 거를 누가 알아 이거 한 번도 이런 걸 뭐.. 해준 적이 없잖아 참.. 그럼 뉴 26인가? 이건 잘 알려주셨다 안그럼 우리를 평생 못했다 이거 야.. 꺼져 아.. 하.. 아.. 진짜 알트는 너무의 수다 로버트 나 아직 살아있어 네 말이 맞았어 너는 왜 살인을 하는 걸까 구석구석에 자백 쪽지가 놓여있어 나도 봤어 놈은 아마도 사람을 납치해서 법이 심판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바로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바로잡긴 뭘 바로잡아 그냥 살인맞이 놈이 납치한 사람들은 전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왜 납치한 거야 우린 죄가 없다고 모르겠어 왜인지 배터리를 아껴야겠어 안녕 뿅 저는 맨날 쥐할 말하고 배터리에 핑계대고 끊는다 배터리 요정인가? 아 사실은 쟤가 범인 아니야? 너는 평소에 배터리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내 사운드나 다시 바꿔야지 배러리 평범한 툭보로 넘는 건가? 평범한 툭보로 넘는 건가? 그니까 아끼려면 문자를 해야지 아이 진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나봐요 어? 이거 뭐야 ICCCK 뭐지? 그 왜 투명한 거지? 빨간 거랑 그죠 뭔가 조합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축소 축소 아 축소된다 뭐지? 뭐 어떻게 합쳐야 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합쳐라 그러는 거야? 뭐 아 이것도 또 알트야? 아 피 푹 오 맞네 구식님 아 움직이는 건 무조건 알트다 아 푸어구나 푸어 푸어인데 푹이 아니라 그러네 푸어네 어 이렇게네 푸어야 푸어 어? 뭐야 왜 안 돼 어 주사기 어 나 주사 맞아야 돼 어 나 주사 맞아야 돼 어 뭐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 네 말이 맞아 가족은행 강도사건에 내가 참여한 건 맞아 제안을 하지 우리가 훔친 동행은 30%를 줄게 알았어 절반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네 나오는 건 다 랜덤이에요 방식은 똑같은데 암호는 랜덤으로 나와요 암호는 랜덤으로 나와요 왜요? 으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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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본 거잖아 푸어 푸어 받자 푸어 받자 푸어 푸어 아 여깄다 17 푸어 17 푸어 17 으흠흠 푸우워 17 좋아 이제 쭉쭉 갑시다 간다 간다 쭉쭉 간다 야 이렇게 힌트 좀 크래 크게 크게 보여줘야지 힌트는 그나마 어떡하지 너무 작아져 나는 작은 게 제일 짜증나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었어 죽음이 다가오면 메모를 남겨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건 비인간적이라고 비인간적인 건 사법체계다 범죄자만이 납치하는 거라면 우린 왜 납치한 거냐고 패트릭 세라랑 나는 우린 죄가 없는데 너는 다른 자들과 다르지 내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 자체가 벌받아 마땅한 짓이야 빛을 따라가라구요? 메시지 없구용 각자 가봅시다 깜짝이야. 훨씬 더 좋아. 어? 음 뭐야? 뭐지? 뭐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트 눌러도 뭐 아무것도 안되는데? 뭐해야될까? 여기다가 닦아야되나? 돋보기는 쓸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돋보기를 빼야될거 같은데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전방에 있는 그거 갖고 올 수 있나? 막대기같은거? 이거 이거 못 가져가나? 가져가고 싶은데요 요걸로 콕콕콕 쑤시면 될거 같은데요 박스가 빛났다구요? 잠깐만 잠깐만 어? 우와 그러네 돋보기 들고있으니까 빛나네요 나이스 백진 아이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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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잉 흐흐흐흫 흐흐흫 잉잉 잉잉 이래야만 했니! 이게 최선이었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아 돋보기 있잖아 나 뭐하는거니 또 또 저거 할라 그랬어 캡처해서 보여드릴라 했어 근데 안보이는데 너무 일칠 칠 아 이거 뭐지 뭐라고 봐야되냐 이거 육 육이죠 육 육 칠 일칠 육 칠 일칠 육 칠 일칠 아니네 아니다 일칠 일칠칠 육이다 일칠칠 육이다 일칠칠 육 나이스 나갑니다 아 시그니체 나이스 이것도 해놔 흫 이것도 하나 해놔야겠다 나이스 은 필~" 그 뭐야 squared 남한테 실은 일을 시킨 적이 없어 한번도 그 사람들이 먼저 나한테 찾아왔어 나랑 친해지고 싶어 했지 내 티비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어했어 조지의 육아방이 끝났을 때 난 기회도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보내줘 아 여기 소우방이야? 으으으 깜짝이야 유고 유고 나왔구요 왜 못 봐 이거 유고 이거 왜 종이 같은 거 못 보지?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왜 못 봐? 반짝이는데? 알트? 또 아니고 메시지 왔다 에어모바일 세일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아 진짜 망치 흐흑 으흐man 뭐 흐흑 으흐흙 흐흐흠 으흐흕 .... sale ... 흐흐흐흐흐흐흐흑 잡아봐라 이게 뭐야 왜 이런거 못보지? 반짝이는거? 시계 1시 31분 곰인형 시간이 간다 똑딱? 이거야? 이걸 어떻게 볼건데? 이걸 뭐라고 볼건데? 이걸 어떻게 봐 시간이 간다 똑딱이니까 저게 시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닌가? 1시 32분 오? 77345 77345 쉘? 오? 쉘? 오오오오.. 아까 판매? 쉘 65? 셸 65? 쉘 2구? 오호하라 하하하하 어허어 비켜 걸어 나이스 우우우우우우우 하나씩 가자 하나씩 키 어디갔어? 응? 그건 다 자를까? 다 잘라 그럼 오우 잇 됐다 하 키 5157 오케이, 열어버렸어요. 여기있게 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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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육... 깜짝이야, 나 거미 싫어 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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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육이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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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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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1시 39분 1시 39분 0139인가 혹시? 0139? 760139? 장례식? 7639? 그러네 깜빡이네 간다 가자 나이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트 안에 있다 와우 그녀를 위한 게 아니야 로보트 장난이었어 로보트 하우크? 이건 내 그레이브 스톤 데뷔 비어? 데뷔 비어? 하우크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지? 뭘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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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뭘까 뭘까 칼 안 대고요 아 망치? 뭘까 뭘까 도르 바바냐 바라밀다 야야야야야 아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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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호크 한거 받고 이거 받고 불경 외우고 불경 외우고 8 8 8 9 아니면 또 8 4 8 9 아니면 또 8 4 입니다 8 8 8 9 일단 8 9 5 로 8 9 아니면 8 4 8 9 아니면 8 4 8 9 8 9 아니 근데 저게 8 4 로 보이는데 항상 보면 8 9 더라고 그러니까 9 더라고 이게 보면 그럼 와우 8 9 야 중요한 것은 로보트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네 9 8 9 9 9 9 9 9 9 9 9 10 9 10 9 10 10 10 신경환자 제보살라느느느느 1999년이 더 많아 아마냐 마라밀다 신경환자 제보살 아 배고파 이 키패드에 사용할 수 있는 119 contrario 뭘까 하아 뭘까 무엇일까 하아 303 와우 안에 흰색 글씨? 와우 안에 흰색 글씨가 보여요? h e h h a? h e h h e h? h e h? h e h? h e h?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뭘까? 이 키파드에 잘 왔는데 우리 그지 로버트 폴트 뭘까? 이건 내 그레이브 스톤이예요 생년월일은 agree 하지만 생년월일은 아니죠 우리는 1999년에 메시지 온 거 없나? 육사 넣어서 위약 importance sn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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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 buzz buzz 뭔 돌을 누르라구요 뭐가 반짝이는 거 그가 없잖아 뭘 누르라는 거에요 뭐가.. 상호작용 버튼이 안 뜨.. 그.. 반짝이가 안 뜨자네 숫자만 먼저 넣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뒷자리.. 뒷자리라는 거야 휴대전화 휴대전화 키파드에 입을 수 있는 와벌드 하크 이건 내 가장 처음이야 생일은 맞는데.. 사망일이 다르다 1999년이라니 근데 여기 1999년이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여기 1999년이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뭐 보고 이러는 거야 얘 지금 어? 1999년이라니.. 이랬잖아 여기 1999년이 어디 있다고 1999년이라니 그래? 그 69에서 64가 이게 말이 돼? 69년에 태어났는데 64년에 죽은 게 말이 되냐고? 그래놓고 그래놓고 하는 말은 99년이라니.. 라고 하고.. 뭐야 그럼 도대체 나갔다 다시 와볼까?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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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면 이것도 바뀌.. 있지 않을까요? 그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 끄고 나갔다 와보자 저장하고 게임 아예 종료해봐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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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 저장함은 그대로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상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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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안 바뀌었네 쓸데없는 짓을 했네 로버트 호크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했네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했네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리와 야 했잖아 비췄잖아 이 자식아 거꾸로 benchmarks 너무나도 귀찮아버 scriw 너무나도 귀찮아버리재 더듰돼 broad 저장해도 이게 체크 포인트가 이게 체크 포인트로 저장되는 것 같아 죽었냐? 살았냐? 아우 진짜 허 ז Truck 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아까처럼 쭈루루룩 나와주면 안되냐? 바바냐마라시 에헤헤헤 됐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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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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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해보라구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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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보라구요? 에이치 8464로 했어 또? 진짜 아휴 어쨌든 깼으니까 됐습니다 뭐 반짝이고 아휴 1011 여기 1011 써있어요 아주 정 정 아휴 이것도 또 키 키락이야 이 종이인데 이거 어떻게 보라는거지? 어 열린다 거울일까 눈일까 럭 럭 럭 럭 럭 럭인데 그럼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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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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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래 뭐래? 프레스야? 프리? 프리야? 프리? 아 프리 자유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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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프리 이거 뭐지 이거? 왜 반짝이는거지? 니가 세라를 죽였어 니가 죽인거지 자기가 죽여놓고 나보고 죽였대 이른 장례식 뭐야 여기 관이야? ốn이 이관이 살아있는거 같은데 이관이 살아있는거같은데 멀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아 못 못 못 못 못 됐어 1,000 눈에서 출혈이 난다구요? 헐? 당장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2, 6, 1 3, 2, 6, 1 3, 2, 6, 1 3, 2, 6, 1 3, 2, 6, 1 응급실 당장 가보셔야지 어? 어? 호크지? 누구야? 경찰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루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찾는 중이에요 휴대폰 신호를 유지하세요 오케이, I'll try 클래커가 추적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신호를 최대로 유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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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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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경찰을 왜 그래? 목소리가 손 들어 깜짝마 움직이면 쏜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 일루전을 잡았어요 패트릭 클라크씨가 다쳤습니다 일루전을 잡았다 왠지 내가 너가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카칩에서 죽을 것 같았다 우린 이 마스크 속에 이 마스크을 찾아봅시다 불안한데 아닌가? 진짜 경찰이었나? 세라 백점 만점에 백점 세라였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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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백개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이거 주실때가 아니잖아 지금 일루전이 세라였어 야 오늘 게임 두개나 엔딩을 봤다 방향 뭘까 근데 저 방향이 뭘 뭘 번역한 걸까 어? 방향 그냥 기획이겠지? 기획? 그 프로듀서 말하는 거겠지? 감독? 디렉터? 디렉터를 왜 방향이라고 하지? 디렉터가 직역하면 방향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게임의 흐름 게임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음 음 나름 근데 이게 이것도 인디게임이잖아요 나름 괜찮네요 잘 만들었네요 그것만 빼면 다 좋은데 글씨 좀 알아보게만 썼었어도 너무 작거나 어? 어? 저 불을 불었을까 어떻게 불어 아! 어떻게 불어 어떡하라고 이놈아 뭐야 어? 방송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백만명 되게 해주세요 흐흐해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재밌었네요 게임 자체만 놓고보면 그냥정냥 할만한 게임이긴 한데 음 너무... 음... 그렇다 진짜 너무 그건 그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